여수 장군도 인근을 항해하던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돼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13일 아침 8시 35분 경북 울진선적 78톤급 어선이 배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6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연료류 스무드럼이 격제돼 있었지만 해양 오염 피해 없이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에만 3번째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